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집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금은 사례가 너무 많아 몇 번에 걸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에서 집은 기본적으로 금고나 창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집안으로 가구나 물건을 수려오면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기며 집 밖으로 물건을 내보내거나 버리면 손실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집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집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에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량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을 바꾸게 되거나 문패와 간판을 바꾸는 등 사업적인 변경이 있음 가구를 방이나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꿈 직장을 잃거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안에 불화가 생김 가구를 방이나 집 밖으로 내놓는 꿈 가구를 방이나 집 밖으로 내놓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을 잃거나 가정의 화목이 깨질 조짐이다. 또는 친주와 가족 중 병사하는 사람이 생긴다.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는 꿈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는 꿈을 꾸게 되면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 변동이 있을 짐조로 미혼자는 배피를 만나 결혼할 운세다. 가구를 집안에 들이는 꿈 현위치에서 변동이 있으며 미혼자는 배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설 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가랑이 소리등이 바람에 날려와 자신의 집 앞 마당에 잔뜩 쌓이는 꿈 재물이 모이고 마당에 쓰레기를 썰어 불태우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가지를 먹거나 집에 가지고 오는 꿈 아들이 생길 기쁨이 있게 될 태몽이다. 갑옷을 입은 장군이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서울이나 외국에 간 자식이 금이 환영한다. 뜻밖의 좋은 행운으로 풍운화가 되어 대중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태몽일 경우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똑똑한 옥동자를 낳아 출세시킨다. 갓 돌아가신 부모가 집안 식구를 부르는 꿈 외부 인사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어떤 직장에 추천할 일이 있을 때 표현되고 있다.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은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조짐이다. 아울러 가상이라면 한동안 실직자로서 전전긍긍하다가 한참 후에야 직장을 얻게 된다. 강도가 집에 들어와 공포에 떠는 꿈 강도가 집에 들어와 공포에 떠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적으로 이득과 행운이 뒤따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섹스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것에 대한 은밀한 소망을 의미한다. 강도나 빈집털이 도둑을 만나는 꿈 행운을 가져다주는 꿈으로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로 집전의 꿈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집안 연못에 풀어주는 꿈 원직의 직분이나 사업 환경이 바뀌고 돈이 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일이 생김 개가 사납게 짖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꿈 들어가야 할 곳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난처하게 됨 개가 집을 나간 꿈 재물이나 일에서 손실이 따르게 됨 개가 집주인 다리를 물어뜯는 꿈 갑자기 일이 생겨 외출이나 출장 여행들을 갈 수 없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게 될 진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터져 크고 작은 손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흉몽으로 매사신중하고 처신을 잘 해나가야 할 시기 개가 책을 물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고 이 소식을 듣게 될 진저 입학 합격 승진 훈장 등을 암시하는 길몽 개미가 담장 밑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불청객 도둑이 들어 재물과 귀금속을 훔쳐간다 실물수 우한 등의 사고가 생긴다 개미떼가 줄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꿈 개미떼가 줄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꿈은 괜신복종이 해소됨을 암시한다 병이나 나쁜 몸 상태로 고생하던 사람은 서서히 회복된다 개미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개미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큰일이 됨을 의미한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언행 등이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려서 나중엔 큰 병이 되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개우가에서 예쁜 차도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시중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 개울에서 붕어를 많이 잡아 집으로 가져오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 딸을 낳는 태몽이다 개집에 들어가 있는 꿈 개집에 들어가 있는 꿈은 좁은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 낮추지 말고 개범하고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암시이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행동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적절하고 올바른 것이었는지 숙고하라는 의미이다 객지에 있는 사람의 꿈에 집안 식구가 다 보이는 꿈 집안에 걱정이 생기는 것보다 직장일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거대한 나무나 좋은 재목이 자신의 집으로 떨어지는 꿈 구하는 소망의 목표랄성 및 많은 이권이나 재물의 안정과 지휘와 사업에 따른 발전과 영화를 얻게 된다 거름으로 쓰이는 오줌통을 메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에 관련되어 행제가 있을 길문으로 적금을 타거나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침초 그러나 이때 오줌통에 있는 배를 버렸다면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 실물수 거미가 집 밖으로 나가는 꿈 재산과 재물이 점점 줄어들고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질 침초 사업이 기울고 갖가지 우한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기도 거북이 집에 들어오는 꿈 거북 역시 영물이며 요망님의 신하라고 믿고 있다 명성과 재물을 얻고 장수할 꿈이다 거북이가 우물이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장차가업이 순탄하게 번성하고 지휘 및 명예가 높아지며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는 등 부기를 누리게 된다 거울 속에 용이 나타나 집 안을 환히 밝혀주는 꿈 집 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생긴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검은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검은 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을 때는 매사를 공정하고 주의깊게 처리해야 한다 큰 사고나 죽음의 위험이 있다 아니면 좋지 못한 유혹이나 음모에 연루될 수도 있다 검은 고양이가 집 안에 들어와 괴상한 소리로 오는 꿈 집 안에 우한이 생기고 도둑이 들거나 재물을 잃으며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침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검은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잘못을 저질러 구속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검은 구름이 자기 집 지붕 위를 덮는 꿈 검은 구름이 자기 집 지붕 위를 덮는 꿈을 꾸게 되면 집 안에 우한이나 병이 생긴다는 암시다 공공기관의 건물을 덮으면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불길한 사건이 생긴다 검은 말이 집에 들어와 날뛰는 꿈 어떤 충격으로 인해 마음과 몸이 상하게 됨 겨울에 떠났던 제비가 봄에 집을 찾아드는 꿈 객지에 나갔던 식구가 돌아올 것을 예시한 꿈이다 결혼에 탄 여성이 나무를 베고 잘라서 집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드는 꿈 목은 수목 등의 식물이나 모든 목제품, 나무에 관련된 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미는 재생, 새로운 생활, 발전, 진전, 능력을 나타내며 꿈을 주된 주제가 나무인 경우 나무의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결혼 안 한 여성이 나무를 베고 잘라서 집을 만들거라 가구를 만드는 꿈은 결혼에 대한 예지몽이다 더구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거나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는 꿈은 강한 적을 만나 곤란을 겪고 자신의 성 결혼 상대자 집에 초상이 난 것을 보는 꿈 결혼 상대자 집에 초상이 난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시일에 명성을 떨치게 된다 단순히 앞으로의 결혼식 장면이 꿈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결혼을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꿈 부부간의 애정이 결핍하고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음을 나타낸 결혼한 사람의 꿈에 빈집이 나타나는 꿈 부부간의 애정의 결핍과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 경찰관이 문 밖에서 부르거나 집으로 오는 꿈 기자, 우체부가 올 수 있다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생각지도 않던 시비, 싸움, 소송 등에 우한이 생길 수 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혹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신으로 인해 직장 내 업무의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경찰이 왔으니 시비는 가려질 것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꿈이다 경찰관이 집을 포위하는 꿈 청탁한 일이 성사 직전에 있거나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차가 집으로 오는 꿈 관청에서 시비를 가릴 일과 관계한다 고급 술집에서 회의가 있는 꿈 안방식 회의가 있어 참석하게 된다 주지총회, 동문회, 파티, 연애석, 모임 등이 있다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재물과 먹을 것을 생기고 집안에 친인척이 찾아올 친척, 돈 재물, 행제수, 선물 등을 암시하는 길몽 고양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꿈 고양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고용한 사람을 해직하거나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고양이가 집 안이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 돈이 들어온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 꿈에서 고양이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집에 재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불운을 상징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들어오는 꿈은 집 안에 우한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나가는 꿈은 반대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꿈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꿈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고추가 집 마당에 널려있는 꿈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운다 고향 또는 집을 향해 걸어가는 꿈 고향과 집은 일의 종결, 종탁점, 성공, 달성, 완성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고향에 있는 자신의 눈밭이나 집이 폐허가 된 꿈 장차 번성과 안정, 부교를 누리게 된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을 예시한 길몽이다 고향 집 남쪽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한 꿈 현재 거주하는 집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고향 집까지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는 꿈 하고 있는 일은 완성이 아직 멀었거나 성공에 있어서 많은 시일을 기다려야 함을 암시한다 고향 집의 대청 마루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꿈 직장 상사에게 청원할 일이 생기거나 학교나 당국으로부터 입학, 허락을 받는다 고향 집이 무너져 약간의 담병만 남은 꿈 사업이 성취되고 잔무처리만 남는다 곰 새끼 한 마리를 집 안으로 가지고 오는 꿈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된 곰이 딸을 지어서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생산, 무역,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 곰이 자기 집 안을 어슬렁거리는 꿈 곰은 심리학에서 어머니와 동일시된다 따라서 꿈의 상징 의미 또한 어머니, 모성, 어머니의 간섭과 압력을 나타내며 임신, 남녀를 불문하고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인물을 상징한다 또한 곰은 재물, 권세, 흥일, 단체, 조직을 상징하기도 한다 곰이 자기 집 안을 어슬렁거리는 꿈에서 어슬렁거리며 다른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고 집은 꿈을 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므로 어머니의 압력이나 지배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곰이 자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꿈 어머니 윗사람의 간섭에서 벗어나고픈 자기의 마음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에 집을 지은 꿈 구세대의 아성이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힘이 어떤 단체를 장악하게 되거나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 옛딜에 소홀해지게 된다 공동묘지에서 자신의 집 무덤이 제일 크게 보이는 꿈 동료들에서 자신의 배경이 제일 강력하다 공작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을 태몽 집안에 비한 손님이 오며 경사가 생김 공중에서 많은 집회가 집 안으로 떨어지는 꿈 사회단체 등을 통해 재물이 생기거나 돈이 될 일이 있으며 또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게 됨 과일을 많이 따서 집에 가지고 오는 꿈 아이가 자라서 큰 명성을 떨치거나 많은 부하를 거느릴 인물이 될 진조이다 관 속의 시체를 집 안에 두는 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행운이 자신에게로 오게 됨 관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할 꿈 괴물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타인의 모함이나 회방으로 인한 장애와 손실이 생기고 가뇌의 오함과 불상사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굉장한 폭설로 건물과 집 등이 덮여 잘 보이지 않거나 내려앉는 꿈 눈은 정신적 힘, 감화력, 재물, 혜택, 은혜, 도움, 순결하고 풍요한 정신 상태,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 꿈 속에서 굉장한 폭설이 내려 건물과 집 등이 눈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았다면 이 꿈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유행, 특별한 법안 등이 자신의 사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착용하여 큰 돈을 벌게 될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에 있던 땅이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공무총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 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기빈과 손님을 맞이하게 된다 깊은 소식이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꿈 국회의원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목사 등 기빈들의 방문이 있다 궁궐같은 집으로 호랑이를 탄 채 들어간 꿈 권력자가 되고 재물을 얻게 됨 귀신이 자기 집 지붕 위에 앉아오는 꿈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거나 친척들에게 큰 사고가 있고 가장이 하던 일이 졸지에 많아여 폐가 망신할 흉몽 귀엽고 예쁜 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똑똑한 자식을 낳을 태몽 귀엽고 예쁜 새끼 사자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꿈 태몽으로 새댁은 임신하여 똑똑한 아이를 낳게 될 짐처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자신이 속옷 바람이라서 당황한 꿈 어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나 참여를 하지 못하는 꿈 규모가 웅장한 큰 집과 대저택을 소유한 꿈 집의 각 부분 중 문, 현관 지붕, 욕실 등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름으로 각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궁 속에서 규모가 웅장한 큰 집과 대저택을 소유했다면 이 금은 재산이 늘고 지기가 안정될 조짐의 행운 몸이다 금고를 집에 들여오는 꿈 금고를 집에 들여오면 자신의 사업의 자본을 대줄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금덩어리를 등에 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풍년이 들게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행제가 있다 금덩어가 땅에 떨어져 오왕에 집어넣는 꿈 태몽으로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금덩어를 사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얻을 태몽이거나 재물, 돈, 경사, 행제 등이 있음 금빛 찬란한 궁궐이나 집이 보이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왕길에 크게 상공하게 된다 금은방에서 예쁜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자식을 낳는다 물품 구입을 한다 기러기가 집 안으로 날아온 꿈 먼데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기린을 끌고 오거나 스스로 집 안에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훌륭한 자식을 낳게 될 짐척 사업 발전,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을 암시하는 길몽 기린을 타고 집으로 가는 꿈 자식이 성공해 금이 환영하여 집에 오거나 경사가 있을 꿈 기자가 자신의 집을 탐방하는 꿈 기자가 자신의 집을 탐방하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온곰이 취재하게 된다 길가에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집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은 꿈 우일 자신에게 최대의 명예나 권리가 주어진다 길을 닫거나 집터를 닫고 있는 중장비를 본 꿈 어떤 기관에서 개몽 사업, 개척 사업 등에 종사할 일이 있음 깊은 바다에서 하얀 산호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신, 폐지런 환자의 병이 낫는다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까마귀가 저녁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뜻밖의 슬픈 비보가 날아든다 생각지도 않은 불총객이 찾아온다 까치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는 꿈 까치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집이나 주위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도와줄 일이 생긴다 까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홍담이 들어오거나 친구, 애인이 찾아오는 등 돈, 재물, 정보, 소식, 행제 등을 암시 까치나 기타의 새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꿈 자신의 집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세력권에 뜨내기 같은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깨끗이 집 안 청소를 하는 꿈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꽃사슴새끼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집안의 새 식구를 맞이한다 꽃집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예쁘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경사가 있고 속속 꽃봉오리가 톡톡 터져 핑크빛으로 물들인다 사랑과 행복, 꿈과 희망, 멋과 낭만 등이 철철 흐른다 꾀꼬리 울음 소리가 집안에 들리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된다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린다 집그매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